자 지금부터 그룹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. 바람나서. 지졌다. 국제선이다 월드배틀. 뭐야? 미쳤다. 저 빵둥이 어떡해. 이번 라운드는 에이스 배틀입니다. 정말 탑에 있는 배틀러. 땀에서 나는 바위. 돈을 내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. 뒤집어진다 진짜. 재밌다 재밌다. 메가크루 미션. 메가크루 미션. 리아. 리아 아까? 근데 왜 베베가 또 엔스티 됐고 이러면 어떡해? 그냥 꼭 같이 하고 싶었는데. 짬리코블릭. 퀄리코블릭 들으면 안 되는데. 스페셜 게스트. 그 파워는 그 파워. 메가크루라는 이름에 걸맞게. 인원수로 일단 1등. 빠질 때 첫 번째 줄로 같이 빠지는 거야. 우리 두 줄. 파이. 시크 앤 세븐. 그거 너무 늦을 것 같아. 우리가 다 정리를 했는데 너무 나중에 컴퍽을 해 주셔서. 제가 주는 디렉션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거든요. 이런 수류를 몇 번을 해보고. 이것만 정하고 한 번. 그냥 자기들 알아서 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내가 필요하긴 한 걸까? 첫 번째 디렉터는 다운이고요. 저희 팀을 제가 끌고 가야 되는데. 좀 많이 부담이 됐어요. 이거 안 나가시면 여기 그다음 거 하는 거에 시간이 문제가 있을까요? 그거를 댄서들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니? 언니가 봤을 때 그림이 괜찮나요? 마음에 들지도 않긴 한데. 진행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함을 느껴서. 양쪽 끝에 분 어떻게 앉으시는 거냐고. 무릎 방향이 어디냐고. 대칭이 안 맞잖아. 언제 들어와? 네가 그걸 못 얻었으면 어떻게 해.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, 지금.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변경을 많이 했고.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고. 어떻게 했어. 뭘 한 게 없는 것. 이 무게가 너무. 저 잠깐 나가도 되죠? 저 잠깐 하고 싶어요. 지금부터 메가 크루 미션 투표를 시작합니다. 7%가 펼칠 거대한 스케일을 향해. 가장 인상적인 초대형 퍼포먼스를 보여준 크루에게 투표해 주세요. 엠넷플러스를 통해 집계되는 메가 크루 미션. 투표는 9월 19일 밤 12시까지입니다. 지금 바로 메가 크루 미션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. 5, 4, 3, 2, 1. 투표 시작. 레디, 파인트.